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슈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나허 코퍼레이션입니다. 다나허는 1969년 설립된 생명공학 및 바이오실럼 소보장 기업입니다. 1999년 하크인수로 본격적으로 바이오산업 영역으로 진출했고, 이후 조직검사장비 기업 비전, 진단장비 기업 테크트로닉스 등을 인수하며, 바이오 소보장 전문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다나허의 강점은 강력한 핵의 무늬에 있습니다. 대표적 예시로 사이티바와 앱캠을 들 수 있습니다. 사이티바는 정제용 레진을 생산 판매하며, 글로벌 점유율은 30%로 추산됩니다. 앱캠은 항체 시약 전문기업으로, 2019년 기준 게재된 과학 논문의 절반 이상이 앱캠의 물질을 사용했고, 항체 관련 논문에서 앱캠이 참조된 건수로는 세계 1위입니다. 동사의 전방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합니다. 많은 바이오텍이 비용 효율화를 위해 CRO의 연구개발을 외주하는 전략을 채택 중입니다. 글로벌 CRO 시장 규모는 2027년 1,082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R&D 투자액도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임상시험을 포함하는 바이오텍의 R&D 과정 중에는 단아허 제품군이 최소한 하나는 사용됩니다. 따라서 동사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